친구들, 안녕하세요. 콩닥콩닥 동아 나라의 콩닥이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아, 네. 잘 보냈다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손노래의 제목은 즐거운 여름이라는 손노래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름에는 어떤 놀이를 많이 하나요? 네,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또 강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이런 놀이들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여름에 우리 물고기를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자, 이것을 노래로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요. 먼저,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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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여름 여름은 덥기 때문에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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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여름 시원한 냇가에서 자, 물이 흐르듯 시원한 냇가에서 고기를 잡는 낚시 고기잡이 합시다 랄랄랄랄라 자, 어떤 고기가 있을까요? 먼저, 미꾸라지 뱀장어 어? 우리 뱀장어는 몸집이 크고 아주 길죠? 그래서 헤엄도 크게 쳐요. 뱀장어 송사리때 올챙이 아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아납니다 아차하면 달아납니다 네,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자, 우리 제목이 즐거운 여름이니까 우리 무더위를 또 날려버리기 위해서 즐겁고 신나게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여름여름여름 즐거운 여름 시원한 냇가에서 고기잡이 합시다 랄랄랄라 미꾸라지 뱀장어 송사리때 올챙이 아차하면 달아납니다 아차하면 달아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해보았나요? 네, 이렇게 여름은 덥고 또 힘든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또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고마운 계절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도 이 여름에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많이 만들길 바라요 자, 그럼 이 즐거운 여름이라는 노래도 부르면서 우더위도 날려 보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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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